셀럽파! 셀리 유튜브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우리 셀럽분들 모두 행복해져라! 와 근데 나 유튜브에 오늘 몸 안 일어나져서 30분 동안 유튜브 CCM만 듣다가 있났다 했잖아? 몸이 너무 안 움직여서 CCM 틀어놓고 유튜브 CCM 댓글을 읽는데 그 댓글에 아기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 좀 도와주세요. 코로나가 멈추게 해주세요. 막 하면서 댓글 엄청 많더라고. 그래서 나 보고 좀 감동했어. 나는 맨날 하루를 기도할 땐 나 건강하고 나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만 행복하고 일 잘 풀려서 우리 모두 그냥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. 딱 나와 내 주변 사람까지만 기도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전체 기도하더라. 그래서 내가 저 넓은 마음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. 내가 옛날에 그거 라디오에서 들었었는데 그 얘기 있잖아요. 세상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곁에만 기사가 되는 게 너무 좋은 분들은 많아서 그걸 굳이 뉴스화 싶어도 사람들이 아 뭐야 재미없어 이런 거 흔하잖아 이래가지고 잘 안 보는 것 뿐이래.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일들 착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많은데 그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어그로가 안 끌리니까 그냥 대중화? 이슈화 안 되는 것 뿐이지 좋은 분들 진짜 많댔어. 행복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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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울한 셀럽도 지출셀럽들도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아멘